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선거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이. 그러니까 뭐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고 불법을 고치지 않으니까 불법을 대한민국 사회가 외면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방법에 불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선거 문제를 직시하고 선거 문제를 고치면 되는 거죠. 고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위조 투표지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건 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면 되고 그리고 사전투표소에서 몇 사람이 왔는지 세면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 개수하기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마음에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부산시 남구에서 비례대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번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부산 남구 2020년도 비례대표와 지역대표를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초록색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의 2544표에 위조 사전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어디에 열린 더불당하고 열린신민당 열린민주당이 투입된 겁니다. 지역구에서도 2544표가 투입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의 표를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도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열린신민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의 표가 2544표가 투입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지역구에 투입한 것만큼 비례대표도 투입한 겁니다. 상단입니다. 여러분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표수가 좀 많습니다. 비례대표에서도 8,350표를 투입했고 지역에서도 8,350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비례대표가 무효표가 조금 많습니다. 753표, 지역구는 276표입니다. 관내 투표. 관내 투표에서 1949표가 비례대표 무효표입니다. 이때도 120, 한 4만 표 정도 무효표가 발생했습니다. 비례대표에서도. 그러니까 판박입니다. 판박이. 2020년도 총선. 모든 종류의 선거부정의 증거물들은 바로 숫자에 다 이렇게 아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비례대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관내 투표에서 2,544표가 투입됐고 그리고 관내에서 8,350표가 투입돼 가지고 총합 부산남구의 비례대표에 1만 894표의 미조 투표지가 투입이 된 겁니다. 두 정당의 똑같은 매수가 지역구에도 투입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선거부정은 숫자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숫자에.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를 여러분 다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가 있고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입니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정당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까지 합친 겁니다. 이게 투표자수죠. 그다음에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기권자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사전 6만 3천 표 당일 9만 4천 표 그 다음에 합계가 15만 7천 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것은 손을 안 댔는데 더불어 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자매정당이죠. 이거는 이제 위성정당이고 이 정당의 관외사전투표 4천 788 재외국민투표 92 간내사전투표 만 6148 이게 전부가 다 손을 댄 겁니다. 열린민주당 표도 마찬가지로 이게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거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회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까 이게 지역구 빼기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 빼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니까 어떻든 간에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이 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 아니 여러분들 투표소에 가면 두 장을 받지 않습니까 비례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투표자 수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지었구나 비례대표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비례대표가 적은 겁니다. 비례대표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빼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여러분들 투표자 수 이꼴은 후보별 득표 수 더하기 무효표인 겁니다. 비례대표의 마이너스 값을 제로로 처리하기 위해서 무효표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여러분들 비례대표의 무효표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무효표가 참 많습니다. 사전투표의 지역과 비례의 차이값인 마이너스 1,967표만큼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무효표 2,770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지역과 비례의 차이인 마이너스 3,383표가 무효표 4,540표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늘 제가 강조하듯이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왜 비례대표의 2024년 동안에 130만 표 무효표 2020년에는 124만 표가 나왔냐. 이 마이너스 값을 제로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만큼이 무효표에 더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재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인 겁니다. 투표지 길이가 48.1cm이기 때문에 무효표가 많은 것이 아니고 개수조정용으로 쓴 겁니다. 비례대표가 마이너스 5,350표니까 비례대표 무효표를 5,350표를 늘려가지고 5,350표를 늘려가지고 플러스로 제로로 만든 겁니다. 제로로 무효표 급점. 그래서 이거는 4.15 총선에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했고 이번 2024년 총선을 여러분 연구하면서 발견해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인 겁니다.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왜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런 값이 나왔지만 이게 비례대표인데 2020년도에 지역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는 여러분들 아무 숫자도 없습니다. 지역구의 무효표는 아주 적습니다. 778표입니다. 사전투표 경우는. 그런데 비례대표는 2,770표입니다. 이렇게 두 선거의 무효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비례대표 그다음에 지역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위가 선관위인가요? 발표. 여러분 밑이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에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이 제거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딱 처음에 보셔야 될 것이 당일 투표 득표율은 선관위하고 추정치가 일치합니다. 41.89%.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작하기 이전에는 23.52%였는데 28.16%로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만 표 이상 정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위조투표율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지금 비례대표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뻥튀기를 한 겁니다. 투표자 수가 실제로 15만 명이었는데 16만 명으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뻥튀기 됐냐 하니까 더불어신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의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여기 보시죠. 조작 이전에 더불어신민당은 3만 6천 표를 받았는데 4만 4천 표로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열린민주당은 조작하기 이전에는 4천 5백 표를 받았는데 7천 3백 표로 이렇게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일치합니다. 미래한국당은 6만 8천 표 6만 8천 표. 그런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조작은 전산조작에 앞서고 그만큼 실물투표지를 투입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산조작에서 항상 누가 덕을 보는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덕을 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신민당 그리고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에게 표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실황중계하듯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집어줘 보니까 더불어신민당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신민당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가 23표를 받았는데 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32%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신민당 함께 더불어신민당의 사전은 32% 당일은 24% 사전빼기 당일이 8%입니다. 그런데 조작하기 이전에는 0%인 겁니다. 8%만큼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3% 받았는데 6%로 올려주는 겁니다. 표는 얼마나 올려줬습니까? 4,500표를 받았는데 7,329표로 여러분들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가장 중심은 뭔가 하니까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표를 사전투표율을 23.52%에서 28.16%로 올린 다음에 만 표 이상을 더불어신민당하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에게 배분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가 바뀌기 때문에 자동조리로는 뭐가 바뀌는 거 아니까 투표자 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15만 표에서 16만 표로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냉철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표를 만진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 보시기 바랍니다. 6만 8천 표를 조작 전에 받았는데 조작을 안 했으니까 조작 이후에도 6만 8천 표가 되는 겁니다. 6만 8천 표. 그런데 물타기를 한 거죠. 더불어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낮아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래한국당은 조작 이전에는 44%의 사전투표 득표를 받았는데 그게 37%로 낮아지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2024년에도 자유통일당입니까.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도 의석 몇석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타기 해 가지고 득표율이 낮아진 겁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이런 도표만 여러분들 정직하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거의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밝아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보시죠. 여기에 사전 당일 비율이란 것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몇 장을 받았느냐는 부분인데 이 더불어 시민당 보시기 바랍니다. 0.56이죠. 무슨 뜻입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16장을 받았습니다. 조작하기 이전에. 조작한 이후에 몇 장을 받게 됩니까. 0.91입니다.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91장을 받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엄청난 범죄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를 직시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을 고칠 의향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나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부산남구의 비례대표는 2024년 총선에서는 1만 894표에 위조 투표지를 열린 시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위성정당과 자매등당에 나눠줬고 2024년 총선에서는 1만 1911표에 표를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개혁당에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방법이 같기 때문에 조작규모도 얼추 비슷한 겁니다. 얼추 대략 여러분들 다 비슷하게 나온 거죠. 한 번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산남구의 여러분들 비례대표는 2024년도 선거는 1만 1911표를 훔친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의 3539표 이게 2024년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825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3대 7 전국에 대부분 3대 7로 밀어준 겁니다. 다른 정당은 여러분들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공짜표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나 자유통일당은 득표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조국당의 70% 더불당의 30%를 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조작한 숫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2024년도에 관외사전투표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는 2435표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계획당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지역은 292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의 조작규모하고 지역구의 조작규모와 같거든요. 같은데 이 경우는 487표만큼 차이가 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냥 487표를 무효표에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487표가 여기에 무효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니까 득표수를 옮긴 과정들이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거는 관외조이. 관내사전투표에서 표가 좀 남습니다. 관내사전투표 이게 2024년입니다. 지역구에서는 11234표를 집어넣고 비례대표는 9361표를 집어넣은 거에요. 1872표가 남았습니다. 이 표절이 어떻게 했냐 그냥 무효표로 올린 겁니다. 1872표를 2438표 안에 그냥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2438표에 1872표가 남은 겁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비례 지역 빼기 비례에 발생하는 마이너스만큼을 비례의 무효표를 증가시켜 가지고 퉁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130만 표의 위조 투표지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블당은 원래 비례대표에서 16000표를 받았는데 26000표를 뻥튀기를 한 거죠. 지역구에서는 17000표를 받았는데 28000표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그런 정직함을 좀 되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학이지 않습니까? 수학이니까 이 제야 전문가가 분석하신 이 결과를 보게 되면 표를 어디서 얼마만큼 훔쳤는지 왜 무효표가 증가된 이걸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하등의 무슨 그런 거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똑같은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총선에서 똑같은 방법을 쓸 것이고 다음에 지방선거도 똑같은 방법을 쓸 것이고 다음에 대통령선거도 똑같은 방법을 쓸 겁니다. 국민들이 좀 더 각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히 국민의 주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2024년 자료거든요. 이 지역하고 비례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만큼. 그 비례 빼기 지역은 마이너스 값인 거죠.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처리하는 거 아니까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3,227표가 공식적으로 비례대표의 무효표인데 3,227표 안에 개수 조정을 위한 2,626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3,227표 가운데 81.3%가 개수 조정 용도로서의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투표 참가자 수가 같아야 되는데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투표 참가자 수는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그 득표수에서 비례대표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마이너스 2,626, 마이너스 3,690, 마이너스 6,316표입니다. 그거를 투표자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무효표를 증가시키니까 마이너스 값이 발생했으니까 플러스 값에 무효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엉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